정의기억 연대 정의기억 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전쟁 중 성폭력이자 잔혹한 전쟁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이 일본의 군국주의 전쟁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세계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자행되는 극우단체의 과거사 왜곡은 일본의 전쟁 범죄인 위안부 강제동원의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이제 18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 극우단체는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위안부 인권운동을 매도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위안부 할머니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역사의 진실을 바로 새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본의 통렬한 반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활동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